빵 고픈 날, 여기는 온기숙성 발효의 크림방으로 유명한 이율빵집이랍니다. 2층으로 올라가 문 띵 열고 들어가니 고급진 식물들과 깔끔스런 매장안 둘러보고 어떤 빵들이 나왔을까나 통밀 깜빠뉴와 위에 소보로로 바삭한 고구마 크림치즈, 아그작 패스츄리에 리얼 소세지빵, 풍미 가득 치바 소세지와 달큰 연유빵, 통통한 통밀 통팥빵과 크림치즈 피자치즈 치즈치즈통밀, 쫀득찹 쌀, 깨파찰, 모카빵에 마늘소스 등독 소보로 베이컨, 밤이 가득한 반패스츄리와 쌀가루로 만든 쌀문인, 롤치즈가 코코, 검은깨문인, 커피모으닌, 중독성 오지는, 초코범벅, 쫄깃한 크림치즈들간 애기궁댕이, 리얼의 대표 쫀득한 청양고추, 보리오미자 크림빵, 한 무대기로 갖고 온 빵 중에 통팥이 얼마나 가득 들어갔나? 어디 한번 쭉 요거는 달콤 바삭 토핑과 고소 부드러운 흑임자빵에 통팥이랑 쫀득스런 찹쌀이 길게 쭉 맛난 건 다 넣었죠?